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십니까 이메일도 고객이랑 이걸 담당 변호사님 찾아 얻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함도 있을 텐데요 부본적이에요 아까 수석회수 헷갈리네요 이제 아직 남았어요 지금 우리 시훈씨가 아직 남았어요 옘트랑 포크 있는데 저 아무거나 4분? 4분 안 드신 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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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해 6분 하 마지막까지 과제를 놓지 않은 이시훈 인턴은 끝내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좀 꼼꼼하고 막 이렇게 촘촘한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시훈 인턴은 어쨌든 그 다음 사람이 쓸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를 좀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느껴지는 어떠세요 그 약간 느끼는 거에 대한 8시 4분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고 거의 9시가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됐어요 3.5K 4.5K 4.5K 5.5K 5.5K 4.5K 5.5K 한글자막 by 한효정